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논평, 논평이란 것이 현직 정치인의 글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양날의 칼이죠. 그런데 계속 논평을 내는데 총선 탐표는 당 지도부터 하시고 윤 대통령 다 돼서 안 된다. 어떻게 윤 대통령 탓을 할 수가 없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이야기죠. 네덜란드 가고 영국 가고 미국 가고 다 국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지금 국익 중에 가장 최고의 국익이 뭡니까? 선거를 도둑질 당해 이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입 싹 다물고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240만 표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입 싹 다물고 이번 선거에 부산 가서 뭡니까 사전투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해 가지고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또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야기죠. 헛소리를 하면 나는 분명히 지적한다. 당신들처럼 정치적 야망이 있어 가지고 내 생각을 굽힐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죠.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죠. 대통령이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윤 대통령 책임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책임이 무슨 여러분들 거기에 있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헛소리가 공박상에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4년 동안 이 일을 유튜브 채널에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가 지금 뭘 했는 겁니까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봉창 두디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바깥에 나가서 데모해야만 여러분들 그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지적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어도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당신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보시기만 하면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세 장당 한 장을 도덕질했다 네 장당 한 장을 도덕질했다 그걸 누가 밝힐 거냐 이야기죠 그게 밝혀지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4월 10일 5일 6일 여러분들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현장에서 모니터 상에 등장하는 숫자하고 본인이 개수한 사전투표자수와 다르다 그게 이제 확연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발표 사전투표자수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차이가 난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찬피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리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게 된다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진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 책임도 있고 당연히 윤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거죠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서 결사적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못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때 경고 메시지 한 번 날렸습니까 본인은 뭐죠 폼 잡고 꽃가마를 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심한 양반이죠 제 이야기가 그냥 직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치고 나는 윤 대통령처럼 무책임한 남자를 처음 봅니다 국민이 지금 노예가 지금 된 상태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뭡니까 본인은 꽃가마를 타겠다 일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쳐넣는데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제가 좀 아끼려고 하는데 남자 그렇게 무책임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본인 재임 중에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는 이런 날인을 못시키는 대통령을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냥 허접스러운 사람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치라는 것도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윤 대통령 입장에 서는 걸 보고 제가 놀랬지만 이 한동훈 씨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전부가 다 뭡니까 대부분이 다 나서가지고 한동훈 박수 씨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정말 위험한 사회구나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총 한 번 쏴본 일이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고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다 선거를 한 번도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공천관리위원장에다가 사무총장에다가 비상대책위원장에다가 그렇게 되면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지르게 짓밟던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양성태 대법관하게 47개 제목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재용 여러분들 회장한테 17개 제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무죄간 하나도 안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한동훈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예 건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야 바른 말 안에 이제 자립자강할 생각은 특검한 짓도 안 하고 채틀까지 가벼운 세론 따라 셀럽이 된 대한민국 특검증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나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고 호랑이는 굶주리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겟불을 쬐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이라 해서 완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소외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동훈이 모셔야 된다고 꽤 방방 뜯은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안심한 거죠 180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맹줄만 붙여놓은 거다 여기서 홍준표 시장하고 완전히 저는 길이 다른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정직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180석을 국민이 준 게 아니고 국민들은 150석 이상을 준 건데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도덕질 당했으면 180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홍준표 시장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지만 조제 소개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180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맹줄만 붙여놓은 거다 그게 아니다 이야기죠 정치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비겁하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아주 깜깜한 겁니다 국민들은 150석 이상을 줬는데 선거 부정의가 다 도덕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격전지는 다 패배한 겁니다 왜 패배했냐 사전특별을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당신들이 뭡니까 과반수를 얻을 수 있냐 이야기 다음 총선은 한 80석 줄 거고 그다음 총선은 60석 줄 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죠 그러니까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폐허의 대지위에서 스칼렛 오하라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뜬다고 외쳤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내일의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태대로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름 흉중에 다음번 대통령선거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원입니다 표를 만드는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총선 여러분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강력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할 거다 이야기죠 필요하면 여러분들 개헌선 무너뜨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개헌선 무너뜨릴 생각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한 1800만 표 쑤셔널려고 했으니까 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4월 5일 1일차 사전투표일에 오전 8시부터 뭡니까 모니터상에 떠오른 발표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소 이름 온 실제 사전투표 다르다고 아우성이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실을 호도하면 정말 어렵다 이야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생을 살 때도 항상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그래야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 호도하게 되면 망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들하고 돈 쓰는 사람들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과 출신들하고 문과 출신들하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논평이 훌륭해서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때로는 보게 되면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숨기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자립자강 외체야 그건 정신성리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컴퓨터로 이런 표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런 정신성리를 하는 겁니까 내일 해가 어떻게 떠오르냐 대통령 선거 대표할 건데 그러니 제 이야기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무조건 지적으로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에 부실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엊그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영님 고맙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10일에 사전특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며칠 전에 제야전문가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에서는 만 74표를 집어넣고 유령사전특표지를 영등포월의 김민숙 후보한테는 만 1529표를 집어넣고 중구 성동갑 윤희수 후반 만 4262표를 집어넣고 나경훈 후보는 만 4530표를 집어넣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수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 뭘 표가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62% 여러분들 당일투표 60% 사전투표 62% 표가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김민숙 후보한테 비해 가지고 당일투표에서 55%를 여러분들 받았으니까 압승한 거죠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윤희수 후보도 53%를 받은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53% 55%를 받았던 건 아주 잘 싸운 겁니다 그러나 조작함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리저리 가다가 윤석열 후보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량과 경험과 기술은 계속해서 고도화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꼼짝 달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또 여기에 홍준표 후보나 나도 한번 대통령 돼볼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 안 있겠습니까 정치인의 마지막 꿈이니까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에 아이스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이 연구집권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현주 씨가 굉장히 약삭빠르게 당을 잘 옮긴 거죠 그쪽에 가면 올해 몇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급함의 결과물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웰병당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비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급함의 결과를 국민들이 세세손손 여러분들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점을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 표 이상 차이로 여러분 승리해도 찍소리 안 하고 뭡니까 네 성관이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한 번 더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60년에 뭡니까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하는 꼬라진 겁니다 1960년에 정진석 1950년에 권영세 1959년에 여러분들 김기현 1960년에 윤석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내 만표를 만표 부여 청량 공주에서 만표 더 얻었지 않습니까 만표를 더 얻었는데 조작에서 이러면 승부가 넘어갔는데 네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당님 다음번에는 꼭 내를 한 번 더 시켜주십시오 이런 꼬라질을 하는 겁니다 배포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다 비급한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름도 앞으로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건데 강원 춘천갑의 허영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 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김진태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패배자가 된 경우입니다 허영 후보가 두 번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딴 겁니다 어떻게 제가 나라가 나라처럼 보이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원 춘천갑의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거소 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표가 작고 관외 사전투표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 허영 후보가 받은 7280표 이게 조작이 된 표입니다 여기서 가짜표를 여러분들 찾아내려면 이 허영 후보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훔쳐서 허영표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280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 11613표의 5분의 1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1613표의 5분의 1이 7280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 허영 후보가 214표를 받았고 국힘당의 김해란 후보가 63표를 받았습니다 이 김해란 후보는 정직한 표고 허영 후보의 214표에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표가 몇 표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42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14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짜 투표지를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야 전문가 혼자한테 여러분들이 이를 맡겨놓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가지고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 거소 선상투표는 여러분들 조작 안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는 여러분 조작 안 해서 내버려 두고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철원에서는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5분의 1이 가짜표입니다 그래서 허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표가 가짜인지를 알고 싶으시게 되면 이 선거인 수에 5분의 1을 곱하면 가짜표가 딱 나옵니다 허영 후보와 함께 더해진 가짜표 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가짜표를 구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해란 국민의힘 후보가 5만 8천표 허영 후보가 5만 7천표 993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거를 1만 2천7백4십표를 선관위가 투입해가지고 허영이 5만 7천표에서 7만표로 뜁니다 김해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998표로 패배한 후보가 1만 1천7백3십1표로 승리한 후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성 겁니다 1만 2천7백4십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럼 1만 2천7백4십표를 어떻게 쏟아줍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건 한 겁니다 허영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의 47%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선관위가 1만 2천7백4십표라는 시예를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 한계 베풀어가지고 사전투표를 59%로 올린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2%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표를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김해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100% 안에 서로가 차지하는 거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38%입니다 38 빼기 49 마이너스 11%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두 개 합치게 되면 얼추 24%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4%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만 2천7백4십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장에 직접 오신 사전투표에서는 5만 명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지고 6만 3천7백 명 관내 사전투표에 1만 4백7십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2천3백2십시표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훔친 겁니다 1만 2천7백4십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 26.2%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32.69% 뻥튀기 6.5.46% 6.47% 6.47%를 뻥튀기 해가지고 1만 2천7백4십표를 만든 다음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진행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것을 다시 보시려면 49%를 59%로 넘긴 겁니다 이게 선관위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것은 조작이 제거된 제야전문가의 추정지 49%를 59%로 뻥튀기 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10%를 뻥튀기 할 때 투입한 표수가 12,740호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1%인 겁니다 조작의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 발표에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10%대의 차이값을 나타내는 이런 조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조작을 가정에서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전부 다 도독질한 겁니다 나라가 식자층이나 고간대작들이 다 이걸 여러분들 뭉개고 가는 겁니다 어느 의미하면 뭐합니까 공박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가 권력을 장악한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한 쪽에 줄이 닿지 않으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겠죠 그들끼리 해먹을 거니까 형님 아우야 여러분들 그들끼리 다 안 해먹겠습니까 예산이 한 600조 되니까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권력을 장악해서 선거를 무너뜨리면 장기 집권 체제하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체제하에서 여러분들 국가 예산 600조 이상 정도를 주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광검 물량이나 이런 게 다 해먹는 겁니다 전 뭐 딴 거라고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해먹는 거죠 잘 해먹기 위해서 중국 공상당하고 이러면 손을 잡겠죠 그래 세세 세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세세 세세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세세 세세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외치는 걸 보고 뭐 어놈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은 이런 땅에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감방에 쳐너려고 여러분들 다 눈을 볼킬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